상남자. 상남자. 이리 와라. 아이고. 도전 켜고. 기다려. 기다려. 신발 장사 같아. 상윤이 닮았네. 도전 켜고 치마. 아이고. 깔끔하게. 그러게. 집이 굉장히 특이하네요. 인테리어나 이런 게 프러프하고. 틀린다 이런 사람. 엄마 안경도 저기. 신발 좀 봐. 정민이 탈연하네. 이야. 패셔니스타니까 아무래도 뭐 집에 신발이랑 옷이랑 이런 게. 그렇죠. 아, 재봉틀도 있고. 무슨 남자가 지봉, 자봉틀. 그게 뭐라고 그러지? 자봉틀.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. 아무 처음이나 보면 만들고 싶다고.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해놓고 살지? 정리가 딱딱 됐다. 그러니까. 저러면 잘 사는 거지. 예, 맞아요. 아유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. 혼자 살았. 그러니까 혼자 정리, 정돈하고 다. 그게 이제 완전 몸에 배어있는 거죠. 아주 기특한 애 내가 볼 때. 그래, 맞아. 알았다, 엄마. 도베르만이, 얘? 걔도 닮았어, 저는. 예, 그렇죠. 느낌이 비슷하죠? 피살이 봐. 피살이 봐. 피살이 봐. 아, 참말로 진짜. 강아지가 실수 안 하나 보다 저렇게 카펫을 전부 깔아놓은 거 보니. 하나무라이. 진짜로. 아, 뭐 달라고 지금 떼쓴 거예요. 자, 올라가. 올라가. 진짜로. 자, 올라가. 올라가. 아이고, 잘 먹는데. 맛있나 봐요. 아유. 있어봐라 저거. 커피 좀 먹고. 커피 한 잔 먹고. 아유. 아유. 있어봐, 있어어. 있어봐, 있어어. 아유. 어, 저런. 아, 제 빙기가 있네. 어, 작은 제 빙기가 있네, 집에. 어. 음... 오로와 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어우... 눈곱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. 한 번. 눈곱. 눈곱 닦아준대서 했어야죠. 있어 봐. 됐어. 아유 깨끗하다. 아이고 아유 깨끗하다. 사람이 아주 괜찮다. 이런 남자는 저렇게 못해.